힘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CF 소촌 페이크를 찍어서 세계로 여기 알릴 수 있는 앨범이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소연언니가 보컬 스피릿이라는 예능에 나가서 언니의 보컬 색깔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지쁘고 저도 그리고 뮤직비디오 MC가 되어서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저희들만이 아닌 라테랑 우리 회사 식구분들이랑 다같이 이뤄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마다 함께 이렇게 박수치면서 축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황금도학이 되게 길었는데 비오고 막 춥고 덥고 이렇게 했을텐데 항상 같이 와주고 응원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목소리 안 아플까 우리가 항상 끝나면서 계속 고맙하실까 이러면서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고 평질도 항상 잘 읽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고마워요 항상 말하지 않아도 알죠? 너무 고맙고 감기 걸리지 마요 귀 막 많이 받지 마요 장마니까 이제 꼭 해준 거라면 고맙고 라떼상 하세요 고맙고 진짜 고맙고 고맙고 고맙고